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야, 인마! 진짜 씨... 인마! 니가 지금 자존심 세울 때야? 자, 어서 받아. 어서! 정말 왜 이래, 형? 아빠! 지유가 머리 아프대요. 알았어, 아빠 금방 할게. 왜 이래? 삼선아, 내 말대로 해라. 애들 위해서도 이게 옳은 거야. 자, 가자. 내일 회사에서 보자. 형!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장인호 피드라고 했죠? 전설이 급으로 안 올 겁니다. 괜히 방송 펑크 내기 싫으면 빨리 대탄해 보여요. 뭐라고요? 이거... 우리 사람 같고 장난치지 맙시다.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저분 여기 왜 왔어요? 아,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우리 프로 안 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고요? 아, 내가 돌아온다니까 벌써부터 겁먹었나 보죠. 부사장까지 놨서 말리는 걸 보면. 정말이죠. 정말 정말 배신 때리는 일 없죠? 글쎄, 믿으라니까요. 그거 대본이에요? 내일 6시 생방이니까 늦어도 10분 전까지 스탠바이 해줘요. 알았죠? 오케이, 걱정 말아요. 믿고 가니까 배신하면 죽음이에요. 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여튼 재주도 좋다. 어떻게 매일매일 베이비가 바뀌냐. 이해해줘. 오늘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놀았어. 여자가 스트레스 해소형이니? 하여간 완전 조폭 피디. 뭐? 뭐라고? 아, 형! 형, 이제는 어떻게 해? 왜? 무슨 일인데? 빨리 들어가 봐. 아빠, 형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마침 같이 들어오는 거야. 잘 왔다. 어이, 어이, 앉아. 어이, 이게 왼쪽이냐? 야, 장신호, 실컷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휴. 그러게. 오늘 완전 개랑 인연이 깊네. 아니, 근데 이 비싼 걸 어떻게... 지갑 가져왔어예예. 오빠야, 오랜만이지예? 아니, 누구... 어, 신호 공중보거리 때 하숙하단 집단. 앉아라, 응? 야. 아,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휴, 옷보라 같이 하고 오락했어, 꼬마. 아, 신호가 얘네 집에 하도 신세를 많이 줘서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오라고 그랬단다. 정말? 어? 어허우. 아니, 얘네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빈말 한 번 했는데. 잔말았네? 서울 처음이라 그랬죠? 주말에 쉬니까 구경 많이 많이 시켜달라 그러세요? 야. 그래. 저번에 보내주신 소포도 그렇고 이 비싼 게까지 너무 신세가 많다. 그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푹 쉬었다가. 아휴, 아휴, 아버지. 아, 이게 엄청 바쁜 애예요. 얼른 내려가서 그 낚시배도 타야 하고 민박 쳐야 하고 할 일 많아요. 그치, 모리야? 아휴, 어둠야. 아주 푹 신났고 짝증하고 왔으니야. 그래, 보증김에 쉬어가는 거야. 어? 인호야, 오늘부터 니가 좀 데리고 자라. 네, 그래요. 아, 걔 보니까 입맛도네. 밥 비벼 먹어야지. 아니, 지갑 가져올게. 아휴, 아니야. 손님인데. 아휴, 아휴, 손님을 위해서 맡은 생다 생각하이소. 보통 싹싹한 애가 아니야.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고. 음식 성실은 좋아요. 이거 다 제가 차린 거예요. 좀 촌스럽긴 해도 귀엽다. 아휴, 저기 앉아 coisa. 어쨌든 이런거 거 бо였나? 진심 knots ideolotu. 안 앉아. Savannah ideolotu. 하아휴라. Does it happen? 아휴라, 이게? 얘가 완전 돌았네? 너 돌았지? 돌아서 완전 돌았지? 말 조심하이소. 자꾸 이러면 지도 더는 못 참습니다. 못 참으면. 지금은 오빠 체면 봐줬는데, 인자는 사실대로 다 말할깁니다. 아니, 니가 뭘 사실대로 말해? 오빠와 지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밥 가지러 가서 뭐해? 어, 바쁘고 있지. 그럼, 부탁해 예. 쟤 몇 살이니? 스물인가, 스물하난가. 스물하나? 너, 설마? 뭐? 저 꼬맹이도 니 베이비 아니지? 누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내 베이비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혹시나 해서 물은 거야. 어휴, 아니라니까 천만다행이네. 너, 저렇게 순진한 택을 오면 진짜 나쁜 놈이야. 뭐가 젊게 재밌어? 우와!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지? 지가 기계 체조 쓰셨다는 거. 그러게. 아니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돼? 여과도 아니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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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되게 재밌다. 뭐? 진짜 장난이? 왜? 어떻게 근데... 망치야? 아니! 완전 괜찮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한번 해봐! 무슨 일 있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